공포설부터 하나 난 회신만 아니면 해 자 금요미스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공포설 현지 캐디가 본 골프장 귀신 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년째 캐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캐디라는 직업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공치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매 홀마다 길을 알려주거나 편하게 버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 외에도 카트 청소 등등 다양한 일이 있지만 이 주제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별로 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캐디들은 서로 알고 지내며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두 라운드를 뛰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아프면 다른 캐디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저희끼리는 어느 정도 돈독한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래저래 알고 지내는 동료들이 많은데 언젠가 기이한 사건 하나를 듣게 됩니다 기이한 사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골프장이 많고 지금도 짓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싼 퍼블릭 CC도 있고 정규월만 취급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던 골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의뢰 건설 현장에서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지고 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만 해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당장 저 하나 살기도 바쁘니 그새 일에 집중하곤 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가 났던 골프장이 오픈했어요 요즘같이 골프가 유행인 때에는 캐디가 모자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것저것 다닐 때가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 골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사고 났던 골프장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당장 어떻게 출근해야 할까 고민만 했었는데 캐디들도 회식하는 문화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굳이 회식을 하는 일은 없지만 조별로 회식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출근하고 얼마 안 있어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꽤나 연차가 있으신 선배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그거 알아요? 예전에 여기 공사하다가 사람 죽은 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들 멍하니 그 선배만 보고 있었죠 그 사람 죽은 곳이 16번 오랜데 거기 귀신 나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멍하니 있다가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데없이 귀신 이야기를 하니 누구는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했고 누구는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며 상세하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차가 많았던 선배가 말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그 골프장의 16번 홀에 가면 고객이던 캐디던 그 죽은 사람을 그 귀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유독 그 16번 홀에서만 귀신을 보는 일들이 많았는데 정확히 죽은 장소가 아니라 근처 수풀에서도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죽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도 있답니다 심지어 해저드로 만든 연못에서 서 있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만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공을 찾으러 수풀 속에 들어갔던 손님이 저 안에 사람 있어요 공 칠 때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서 있기도 어려운 경사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야 애초에 몰랐으니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캐디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곳을 가야 하니 계속 그 귀신을 마주치면 제대로 일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어야 하는 것이셨죠 물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 골프장이 워낙 산을 파고 깎아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뭐 산신을 건드린다거나 무덤을 건드려서 귀신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일하면서 그런 건 겪어본 적도 없거니와 뭐 사실 귀신이 나온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들이지도 않았거든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두 라운드를 뛰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첫 타임이었죠 캐디들의 불문율이지만 원활한 로테이션을 위해 첫 타임은 최소 9월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손님 중 한 분이 머리를 올리는 분이었는데 머리를 올린다는 뜻은 처음 필드로 나온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라운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운드의 끝자락이 보이는 16번 홀에 왔을 때 혹시나 처음 치시는 분의 기분이 상할까 최대한 옆에서 잘 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페어웨이 한가운데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수 작업이라도 하나 싶었지만 이른 대낮에 그것도 첫 티오프 시간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없거든요 전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게 누군가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드라이버 치는 소리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채 2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럼 절대로 티샷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앞에 사람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스톱할게요 그리고 공이 날아간 방향을 보고 아까 서 있었던 그 사람 쪽을 봤는데 웬걸 아무도 없더군요 순간 벙쳤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제가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객들도 그런 저를 당황하듯 쳐다보고 계셨고요 방금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은 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손님들은 손님들은 사람이 어딨냐고 데려 저한테 물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안 보이니 다시 티샷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선 18번 홀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그 고객분들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대기실로 돌아오니 제가 있던 곳이 16번 홀이었습니다 혹시 그게 저번에 들었던 귀신인가 긴가민가 하며 멍때리고 있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뒷조로 들어오던 친한 캐디에게 방금 제가 봤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뒷조로 들어왔던 캐디는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더군요 16번 홀에서 처음 티샷을 치고 다들 자기 공을 치고 있었는데 맨 뒤에 있던 손님이 공을 안 치고 옆에 수프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채를 바꿔달라는 줄 알고 이것저것 챙겨서 그 사람에게 달려갔는데 손가락으로 수프를 가리키며 저기 저 나무에 사람이 서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은 없는데 방금 전에 굵은 나뭇가지 위에 사람이 서있었다고 갤러리도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즉 나무 위에 사람이 서있는 건 도저히 저희 상식으로는 말이 안되는 일이었는데 이야기가 끝나자 저희 둘 다 겁이 질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손님만 보자 수프를 보지 말자 모른 척해야 한다 등등 별의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까지 했지만 막상 다시 16번 홀에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당장 여기서는 저 혼자만 아는 사실이고 겁에 질려서 더더욱 그 귀신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본 적은 없지만 그 이후로도 다른 캐디들한테 귀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떨어야 했고요 특히 마지막 주에 배치되면 16번 홀쯤 가면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 더욱더 무서웠습니다 좀 기승전결이 부족하네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4 5 6 6